야 너 영어 한번 보여줘 미국 시민권자 영어 왜왜왜 시방이라 안돼요 좀 쪽팔려 아 앤디 제발 스피크 잉글리시 플리즈 스피크 잉글리시 의사소통 안해 홀리 샛 앤디 오우 맨 오우 샛 오우 땡큐 땡큐 아 러브 유 아 러브 앤디 으음악 아씨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혜안의 유튜버 여러분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계절인 봄이 왔습니다 노래 스트리밍 사이트에 온통 사랑노래라 정말 짜증나는데요 짜증 푸시고 저 영상 보시면서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행사 부탁드릴게요 그럼 렛츠고 안녕하세요 하이하이하이하이 디마 저 지금 굉장히 슬픈데 춤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어때요 제 슬픔을 성화시킨 춤이에요 아 눈물 날 뻔했어 아 잠시만 아 아 아니 무슨 일을 겪게 하하 왜냐면은 제가 방금 스쿼드를 하고 왔는데요 그 스쿼드 3인큐인데 저를 팀퀴러를 하고 네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더니 말이 많다고 죽여버렸어요 저를 굉장히 의기소침한 상태에요 내가 갔어도 그렇게 똑같이 죽었겠네 나도 말 많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우리 같은 네네 조동아리끼리 잘해보자구요 오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어 난 스물이요 스물 스물이에요? 네 몇 년생인데요? 공공이요 무슨 띈데요? 동띠요 아 동갑이구나 네 어 웬일이래 반갑다 나 영식이 어 반가워 너 영식이? 나 민범이 어 반가워 어 전팔에 너무 힘들었다 진짜로 아니 그럼 그냥 며칠에 나가지 뭐하러 힘들게 끝까지 있어 아니 그 사람들 신고하고 나가야지 아 맞지 맞지 내가 신고정신을 투철해가지고 어 말해봐 어 말해봐 우리 어디 가야 돼 일단 우리 레오네스 여기에서 이렇게 밑에 라인 쫙 털자고 그거지 안녕하세요 편집중인 피곤한 혜안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민범이의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이해를 위한 편집 분량 3줄 요약 1. 민범이는 미국에 오래 살았다 2.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있다 3. 미국 애들이 고추가 크던 발육이 좋더라 끝 이해됐죠? 오케이 그럼 영상 이어서 재밌게 보시고요 시간 남으면은 따봉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가리또 어하이 안녕 안녕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 알겠 제 이름은 영식 파크 어 예? 응 20년 전 저는 좋은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 아이씨 알았다 알았다 OK 땡큐 ㅋㅋㅋㅋㅋ 어때? 나도 미국에서 살만 하지 않냐? 그 정도면 미국 가서 인싸 먹어 야 너 영화 한번 보여줘 미국 시민권자 영화 안돼 안돼 왜 왜 왜 치마이라 안돼 좀 쪽팔려 좀 쪽팔려? 아 원래 미국에 있다 왔을 때는 뭘 해도 안 쪽팔렸거든 아 진짜로? 미국이 좀 지내다 보니까 모든게 쪽팔려 ㅋㅋㅋㅋㅋ 뭔지 알거 같애 오케이 너 그럼 요즘 뭐 하냐? 어 나는 요즘 일하지 아 어디서? 방구석에서 어 방구석에서 아 편집? 어 나는 유튜브 하고 있어 어 야 대박인데? 아 이거 대박하지 나라고 어 나는 직접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그럼 혼자서 영상 찍고 혼자 편집하고 그렇지 그렇지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지 어 나 좀 잘하겠네 아니 잘 못해 나는 약간 어 잘하진 않고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쪽인지 알겠다 어 약간 그런 쪽이라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놀러와 이름 뭔데? 어 두 글자인데 해 아니라고 치면 나오거든 어? 나 왜 들어본거 같지? 어 그래?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헷갈린걸까 어 그래? 확실해? 왜 그래? 램프 개머리판 있다 음 하나만 주워줄래? 오케이 주워줄게 그러면 여기까지 갈게 그래 오케이 사실 뭐야 이것도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 응 근데 너가 지금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건 못 올리겠다 상관없지 않을까? 아 상관없다고? 아 그래? 난 니가 불편해할까봐 어 어 잠시만 그러니까 내가 이 그치 너의 고추가 이제 단껌이라는 것까지 다 전세계 사람들이 알거야 아 진정 흐흐흐흫 아니 뭐 근데 미국에서나 그렇다는 거지 아 미국에서는 이제 단검인데 한국에서 하면 또 이게 또 상대적인 거잖아 그렇지 상대적인 거지 예 한국에서 하면 또 다르지 그래? 아니 한국에서는 다룬 얘기지 이거 알겠어 뭐 이거 판은 그냥 넘기고 다음반부터 컨셉 잡고 해볼까? 아니 아니 아 그래도 돼 나는 굉장히 리얼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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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티나서 안돼 너는 뭐 상관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못해 그렇게 아니 그냥 뭐 굳이 처음보는 사이 아니라 해도 아 그건 그런데 일단 해보고 나스 오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오토바이 운전만 천시간에서 어 괜찮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배그 영상 짜집기에서 클립으로 올려준 그런 영상 있잖아 나오지 않았어? 나는 그런데 잘 안 올라가더라고 생방송을 안해서 그런가 클립이 없어 클립이라는 게 생방송에서 재밌었던 부분 따오는 거거든 내가 방송을 안하다보니까 나는 클립이 없어 클립 대신에 이제 호찌개쓰는 집에 있는데 클립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래서 못올라가나 내가 이래서 못올라가나 이래서 못올라가나봐 이런 개그 좋아해주는 사람이 또 있어 아니 뭐 맞아 영상 올릴 때 이런 개그 치면은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어 어 온다 온다 SE 차 하나 와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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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까이 와라 더 와라 더 와라 어 얘네 각 잡는데 쏘 쏘 쏘 좋았다 천천히 하자 다리는 우리가 더 좋아 오케이 확인 붙지는 않을게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두는 것도 어 돌아볼까 그러면 오케이 돌아볼게 근데 얘네가 대기타고 있을까봐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있을걸? 어 있다 있어 있어 하나 기절 있다 이제 갈까? 아 하나 기절? 어 이제는 푸쉬해도 할만하지 나 푸쉬 중 하나 아직도 오른쪽에 있거든 이 새끼 이제 붙을거야 조심 응 그 기절캐디지 응 여깄다 킬 나이스 어 지금 들어갈까? 아니면 그냥 살짝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어디 가자 가자 우리 오토바이라서 금방 가면 돼요 레츠 고 헤이 프렌드 레츠 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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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 좀 해줘 안 돼 안 돼 안 돼 해달라고 레츠 고 해줘 레츠 고 레츠 고 아니 레츠 고는 우리나라에서 듣잖아 아 너무 튕기는데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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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아니야? 거짓말이란 생각해 그냥 아 알았어 아 듣고 싶은데 번토 발음 그러면 그건 어때 그거 어때 그게 뭐야 너 이름은 뭐야 미국 이름 앤디 킴 너 앤디야? 오하이 앤디 아이 에이 부끄러워하는 거 개웃기네 오케이 아 안 버텼어?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오케이 앤디 킴 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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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나 제일 알려줘 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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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노미 앤노미 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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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어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때 어때? 댓글에다가 악플 존나 달거야 하하하하 어 사운드 왜왜? 오! 아 갓듬! 아 갓듬! 아 갓듬! 아 갓듬! 픽마커쯤 어디지? 어 확인! 아 갓듬! 어 앤디! 아 갓듬! 아 갓듬! 아 갓듬! 괜찮아 괜찮아 나도 해 나도 야 근데 우리 탄 없는데 그냥 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다스 굿 다스 굿 홀리 멀리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칼 사운드? 야 야 야 265? 컴미어 컴미어 미라도 미라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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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세웠지? 펌뻠 펌이!미! 세웠어 세웠어 펌이anie 펌이!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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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내렸어 펌 lö remedies 한 번 내렸고 들어 넘어갔다 오 오 나이스 앤디! 굳 Хорошо MATT 굳엔디 우리 자기 adam 뒤에서 오는것 수비하다 오 예 되ered 되어어있LA 내가 오토바이 옮겨놓고 아님 봄이 봄이 세웠어 봄이 봄이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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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동 내렸어 봄봄 한동 내렸고 뒤로 넘어갔다 오 오 오 나이스 앤디 고오 굿 앤디 우리 자기넘 뒤에서 오는거만 수비하자 오 예아 다스 굿 이거 오토바이 옮겨 놓을까 아니면 니 마음대로 니 마음대로 넌 마음대로 아 앤디 제발 오 오빠 근데 약간 좀 미국인 같 Miz 그치 그치 아 약간 내가 하고도 약간 놀랬어 약간 미드에서 보는 그런 애가 됐어 확인 확인 오 땡큐 앤디 너 절대 안 써 아 허 I'm so tired I have I have Yeah yeah 그대로 죽어 왜 에헤헤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워크 우리 사랑 우리 팀워크 우리 팀워크 오케이 오케이 3 2 1 철업 왜 너같은 새끼야 미국 안같은게 어 뭐야 앞에 뭐야 얘 뭐야 어 갈게 갈게 잡았어 잡았어 어 깜짝이야 나이스 걔 혹시 7탄 있어? 아 근데 파밍하기엔 약간은 어 뭐야 차 하나 올라온다 어 올라갔어 쫄깅 쫄깅 I have 556 116 달라고? 어 많으면 많으면 오 땡큐 땡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앤디 헤이 헤이 돈 배드워드 돈 세이 배드워드 칼다운 오 헤이 컴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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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쏴 쏴줄껴야 돼 아까름 아까름 차 두개다 야 우리한테 오는데 세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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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한 놈이다 오케이 오 바로다운? 어 쟤스키 바로다운 헤이 렛츠고 우리 바이시클 어디있어? 그래 차 타고 가는게 낫지않아 예예예예 어 내 바이크 어디있어? 헤이 저기 저기 앤디 앤디 일단 풀 더핑 풀 더핑 오케이 암 암 더핑 앤디 너 믿어? 너 믿어? 너 믿어?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언덕 안걸리나? 야 이거 집에있는 애들도 조심해야돼 오케이 아 가름 어 집에있다 160 160 진짜?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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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봤어 봤어 트랙터 비하인더 트랙터 아 확인 쉿 비카엣 비카엣 안쏠게 안쏠게 오케이? 오케이 앤디 이게 유튜브 앵글 오케이? 이게 유튜브 앵글 집중 포커스 포커스 나 갑박 5밖에 안나왔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트러스트 미 오케이 풀 더핑 더핑 했어? 나 드링크 12개야 나이스 나이스 굿 굿 굿 나 왼쪽으로 살짝 붙을게 거기 사람있다 한명 있었어 있었어 어 지금 싸워놓은거 같은데 좀 들어가보자 들어가자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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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 알았어 알았어 잘 해세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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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지침차 키 참치 스마트 춤 해세냐 해세냐 어... 갬블링 갬블링? 아니 갬블링 이건 두 사람 오케이? 아 내가 갑박 없으니까 땀이 좀 불리하니까 아 내가 있잖아 앤디 난 좀 섭섭 나 이쪽으로 좀만 돌아가도 돼? 아 너노! 갬블링 갬블링 갬블링! 2,000시간 2,000시간 타임스 들어온다 우와 들어와? 얘네? 발소리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어 아니 얘네 정면으로 방금 아직도 문에 있었거든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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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커스 포커스 나 오른쪽 계속 보고 있거든 100% 여기 걸쳐있네 여기 걸쳐있다 이렇게 2번핑에 아 확인 확인 어 가운데 딱 걸쳐있다 와우 아프다 아 에바 너 진짜 쓰러지면 나 다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쏘리 들어왔다 들어왔어 3명 들어왔어 얘네 무슨 수리탄이 몇 개야? 바로 앞에 들어왔어 문 앞에 완전히 바뀌었어 자리가 어 해봐 해봐 할 수 있어 앤디킴 내가 믿을 수 있어 앤디 아니 쟤네 수류탄이 몇 개야? 와 수류탄 대체 몇 개냐? 와 쟤네 수류탄 애가 아니야? 와 이렇게 돌았네 아까보다 까비까비 앤디 까비 까비까비 앤디 너무 재밌었어 어 아 나 까비까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